콜롬비아 드디어 콜롬비아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콜롬비아에서 잘하고 막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어떻게 하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 Thank you Yeah We are in Hot Ham Hot Ham is such a good Hot Ham Hot Ham Hot Ham Now 2시 새벽 2시인데요 왜 영어로 하고 있었죠 제가? 호텔이 굉장히 좋아요 그쵸? 근데 호텔이 굉장히 좋습니다 호텔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 전에 야식을 먹었거든요 파스타를 먹기 위해서 그거만큼은 미국 파스타 가게에 박스 우리 스킵 치킨 파스타를 샀습니다 물론과 외굴에서 치즈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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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미 소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역시 다르네 여기 약간 콜롬비아의 TBS TBS 어떤 방송인가요? YTN 라디오 월요일 하나 왔습니다 저희 콜롬비아의 라디오 월요일 저희가 나오고 또 왔습니다 라디오 라디오에 선하는가 진심이 되네요 뭐 다시 한번 오시고요 여기가 저희 프랑스 라이너입니다 오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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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말해봐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사귈래 말래 헝